네 수고하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방금 전 저희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2021년도 특수활동비 정보부처 전체에 대한 예산 분석 자료를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공방이 열흘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을 두고 국회 법사위 현장검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현재까지 난리법석 공방만 있을 뿐 결정적인 그것 한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단 검찰의 특수활동비만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지만 하면 불거지는 것 중 바로 하나가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사형입니다. 법이 명시된 특수활동비의 사형 목적 이전에 특수활동비의 대전제는 바로 국민 혈세라는 점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단돈 얼마라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휘고하와 부처를 막론하고 더 이상 쌈짓돈 마냥 쓴다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21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분석했습니다. 수없이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사형에 반복되고 있는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여전히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는 사업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경우 예비금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꼼수 편성도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사후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의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방과 지역예산 나눔업계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거대 양당이 이례적으로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예결소유를 구성했습니다. 아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하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혈세 낭비를 막는 일,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일체의 정부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지적한 고 노회찬 의원님으로 인해 국회의 특활비가 일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적절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뚜벅뚜벅 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안 하나는 사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